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창당 이런 얘기를 너무 섣불리 빨리 꺼낸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신중한 이미지고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 이런 코멘트들 많이 하는 분인데 게다가 소위 친낱개라는 분들도 따라 나서겠다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미스터리하게 새해 좋은 모습 보이겠다. 지금 이것도 좀 물음표가 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낙연 신당설과 이준석 신당설이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일관되게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총선 진다. 그래서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야 되고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신당이 불가피하다. 이 스탠스였거든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에둘러 비판만 했죠. 그렇습니다. 신명회를. 그래서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된다. 그냥 신당하겠다. 이렇게 읽혀지니까 지지를 못 받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금 이렇게 변... 저도 완전히 생각이 굳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회군할 여지들은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조금 남겨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군, 과연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신당의 뜻을 접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난 20대 총선, 2016년이었죠. 이른바 국민의당의 창당으로 38석 뺏겨버리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악몽이 민주당 내에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 2016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의 이낙연 대표 신당 이런 것을 해결해내지 못하면 못하게 해결해내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로 의지와 정치력의 부재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신당이 2016년에 국민의당처럼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 만들고 호남을 석권했잖아요. 이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안 보이고 그다음에 지역 기반이나 계층 기반 당연히 안 보이고 그다음에 왜 신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실탄 말고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한다. 신당 못하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16년도보다 훨씬 더 지금이 용이하죠.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란 말이군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지와 정치력의 문제다. 그것을 10분 발휘라면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16년도에는 딱 보였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해당 지역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70% 육박하잖아요. 그리고 인물이 있었고. 박지원 전 원장이나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따라 나갔고. 그전에 건너갑 고무님까지 다 나가시고 의원들이 20명 정도 나가고. 그래서 상황이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항공모함이 출연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돗담배 하나를 띄우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못하냐. 그래서 그거는 정치력과 의지 이런 문제들이 10분 발휘가 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